에피소드 2 평범한 광대가 아니야 또 너구나 잘 절망하고 있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더 끔찍하겠어 힘든 부서에서 일하게 될걸 개구리랑 짜증나는 우주광이랑 같이 지내게 될거다 로즈 진짜 똑같네 심지어 분노도 있어 심지어 분노도 있어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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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이 można 지방이 지방이 Ooo Unde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무슨 의미가 이제? 그냥 덱 구성하기 힘들다 그것보니가 하락을 얻었어 나가 블링 하와락이 오징어장이예요 하와락이 오징어장이예요 하와락이 오징어장이예요 하와락이 오징어장이예요 하와락만 잘 못 넣었어 도둑할 때 신세 많이 졌지 아이고 힐라할라님 와 산타클로스 아이고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꽝 감사합니다 연쇄구동가 실버럭스님 귀찮아서 생략님 깐꾸기님 아이코쿨님 낙도님 반갑습니다 이 때 썬물인가 감사합니다 트로드 소드 부동인 사람은 못 받을걸요 연장되나 트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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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카카 아니 방어도 올렸는데 독맞았어 이거 전사 전사 기준이라서 너무 쉬운데 이걸 육잡이를? 잡으면 레벨업이지 아 불량배는 2레벨인가 제가 2레벨이면은 레벨업 못하는데 추가 획득 초코쿠키 강화 데미지 1 올라가는거 별로고 3 깎이는거 괜찮고 필요없고 2레벨 올라가는거 괜찮고 1레벨 올라가는거 별로고 1레벨 올라가는거 별로고 지팡이나 쿠키 강화하면 되겠네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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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레벨 광대면서 전사입니다 실드 추가 기반 1레벨 1레벨 5레벨 5레벨 2레벨 흉내자 이런 아야 투자양 노노 별거 아니곤 강력한 마법사 빛난다 빛나는 것들은 강력하지 강력한 마법사 광배의 P2입니다 주사위 두개로 시작해? 야 이거 너무 세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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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뭐야 썩과였어 사과가 아니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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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의 절반이 사라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줄여서 다행이다 더 심하게 맞을 뻔지만 반갈죽행 피해를 입히고 독을 가한다 코 딱 얘 좀 쎈데 실드 걸까 좋았다 엄청 좋았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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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40대를 때려야 되니까 박미를 들고 와보자. 골판지한테 업적 딸 수 있겠네 그러면. 골판지한테 업적 딸 수 있겠네. 골판지금은 계속 약해지니까. 어서옵자 할 수 있겠다 싹 에헤이 0피해를 입힌다 고만 잠그어 이형바닥 이제 유리칼 1데미지 나체 너무 세게 때리면 안되겠다 약하게 때려야 방어로 34일 수 있겠네 이거 은근히 어렵겠는데 뭐 쏘세요? 알바 끝 최소 1뎀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1 띄우기도 쉽지 않은데 아 이거 좀 힘들긴 하겠다 아 방금 쿠키 넣었어야 했는데 이번엔 쉴드 10 채우고 29 지금 40뎀던던데 업적 할려구요 됐다 아 근데 맞으면 실패인데 이거 아 맞았네 어쩌지 이거 실패 아니야? 버클러 한 번 더 쓰고 박미라면 성공이다 2번 턴 다음 턴 두 턴 있네 아 쿠키 써놓을거야 어 어서오세요 3 3 아이 3돌려 쓰면 됐네 주작게 아 1 잠구면 어떡해 1 나이스 업적 달성 업적하기 어렵다 스팀 업적이랑 연동은 안되어 있네 강화 아빠 왔다 줘 버클러 가면 어떻게 되지 오로주로 들어 훨씬 괜찮으시네 아 조만간 생긴데요 박미련 어떻게 돼 짝수 야 이거 해야겠다 세븐 고생하니 지금 나이스 바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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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주작실이요 검 지우고 싶다 열파천 열파천 666 666 사기치지 마십시오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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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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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6 866 866 866 766 866 866 866 866 966 966 966 966 2% 2% 이거 미러전 각인가 박밀 미러전이네 아씨 방패 타격을 뺄걸 보스에서 죽으면 빡치니까 보스 잘 쉽게 해놓은거 아닐까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슬더스는 게임이 아니니깐 박밀돌이서 보안전 공격 원래 뭔데 약화해서 아 서브실드에 약화 걸리면 괜찮네요 두개 이걸 박밀 미러전이네 대명 안전 11방어 너무하는구만 한 대 맞았네 이거 저쪽 장비가 너무 싸기라서 내가 좀 딸리네 아 이걸 성공하네 아잇 헤헤 사기꾼술 마지막 기회를 얻었어 이번엔 정말 잘해야해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어 과연 당첨될 수 있을까? 꽝이야 했다 그 쌩키는 말한 것 같아 앞 버튼 누르는 거 까먹었다 주작판이죠 해골 그런 거 같지 않니? 도전 완료 아 오늘 겪은 신기한 일림 감사합니다